조선왕조실록과 의괴 오대산 사고본이 110년 만에 본래 있던 자리인 평창으로 돌아온 가운데 평창군이 세계기록문화도시를 선포했습니다. 평창군은 오대산에 조선왕조실록박물관이 문을 열고 서울고궁박물관에 보관 중이던 오대산 사고본실록 75책과 의괴 82책이 돌아온 것을 계기로 평창을 국내 기록문화의 거점으로 만들어 나갈 계획을 밝혔습니다. 앞으로 조선왕조실록과 의괴와 연계된 지역사연구, 오대산 암성문 연구를 적극 지원하고 다양한 교육 프로그램과 문화축제 운영에도 나설 방침입니다.